만약에 이마저마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체성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김동연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. 경기도지사가 돼요. 그럼 4년 딱 끝나는 시점이요 바로 대선이 있거든요.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를 밀까 아니면 본인이 대선으로 있을 걸까 이재명 후보는 야인이 돼서 김혜경 압수수색들하고 또 이재명 수사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계속 그 변종을 올리면서 군부를 뗄 텐데 저는 4년 동안 경기도 40조 50조 예산을 갖고 경기도 행정을 쫙 하고 인기 급상승하고 있을 때 와 야권 분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야권 분열이 아니라요 독자툴만 해버려갖고 아니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정말 우리 진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난 4년 뒤에 경기도지사가 돼도 난 불출마하겠다 이거 약속 지켜지겠습니까 근데 지켜줘요 이게 진짜 그러네 잘못하다가 우리 또 안에서 내부에 적을 키우는 그럼요 저는요 염태형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민석 의원은 18년 동안 같이 있었고요 안민석 의원은 뭐 죄송한 예리지만 안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선 나갈 가능성은 거의 0%라고 봐요 아 염태형 시장은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안민석 후보랑은 지금 경기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로 스펙을 쌓고 안민석은 대선 나갈 사람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못 나가지 않겠냐 그렇죠 나갈 능력은 아직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디스를 하면서도 경기도시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는데 4년 뒤에 만약에 안민석 경기도시사가 돼요 근데 4년 뒤에 이재명은 지키지 않고 본인이 나가려고 그래 대선을 그럼 제가 그땐 22년 되잖아요 안민석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제가 가만 안 두죠 이런 그럼 진심 정도 안 하고 정봉주가 서울시장 되면 4년 뒤에 대선 저는 그렇게 의리 없는 정치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는 차라리 언제 제가 저는 김동연이 좀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김동연이 정말 좀 우리 민주주의의 사람이고 이쪽에서 어떤 정치 개혁을 원한다고 했으면 험지에 출마했어요 그래갖고 서울시장 한번 나간다는 소리를 종로 재벌성을 왜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로가 어차피 접을 건데 제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정치를 아까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만한 지역 기회주의자 같은 눈이 딱 보이는 순간 차라리 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했으면 아 김동연 그래도 뜻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에 딱 출마한다고 할 때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다 한마디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27일 날 2월 27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힘에서 김동연 후보에게 공을 많이 들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괴롭다 너무 막 침전적으로 전화하고 집에 와서 거기 살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체성이 분명한 정봉주에게 지금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그러면 제가 괴롭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야 우리 집 개집 해갖고 개 개총리 개총리는 아니고 아 제가 저한테 총리 제안한다고 제가 어우 땡큐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간들은요 그러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괴롭다